1,2,3를 그냥 쳐주세요 1,2,3,3 비눗방을 쇼 비가 오지만 비눗방을 거기까지 날아가는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1인으로 소스를 보여줄게요 새거는 아니겠지만 한곳에만 묻혀있고 4,4,4,4 잘 봐요 이런 많은 비눗방울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짜잔 박수 주세요 박수 우진씨 매직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해보셨죠? 우진씨 저 매직 몰랐는데 뭐하십니까요 봐봐요 이게 악의 전사꽃이예요 악의 전사꽃이예요 악의 전사꽃이예요 악의 전사꽃이예요 거의 터지지만 말 하압이